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 가정은 학원비로 한 달 평균 114만 원가량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상위 20%인 5분위 가구 중 만 13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 보습교육 소비 지출은 114만 3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는 653만 원인 해당 가구 월평균 지출의 17.5%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같은 조건인 4분위 가구의 학원보습교육비 지출은 84만 9천 원, 3분위 가구는 63만 6천 원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많았습니다. 전체 소비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 또한 50만 원 안팎으로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단어하는 금액을 선택합니다. 천재인 포장된 사이버 시스템은 3번째 시스템을 실은 4번째 시스템은 5번째 시스템이 1번째 시스템이 1번째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위에 넣어서 물을 주면 재활용하여 안 합니다.